시리아, 비트박스 해줘. 과연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단호하다. 아, 창빈이 형 이해 못 해. 아, 나네. 혼자 우주네. 헬로 빅스비! 비트박스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.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여러분! 빅스비에요! 야, 왜 이렇게 잘해? 야, 너 인마 뭐해 인마? 시리아. 오케이. 던더리스 or secrecy? 1, 2, 3. 던더리스! 던댕뉴스! 아니, 쇼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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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었죠? 아이큐가 붕어랑 똑같아. 아, 5초만에 까만 그냥. 안녕하세요, 리네잉입니다. 핵폭을 날린다. 안녕하세요, 리네잉입니다. 아이큐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. 네. 아이큐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. 진짠가 보다. 이 년이. 이 자식이. 아니, 아니. 이, 이 년. 이, 이 년이라고 하죠. 조랜이 형? 거부할 수가 없죠. 아, 조랜이 형. 내 생을 미쳐. 그럼, 아름다운 날. 아니요. 없지? 내가 알아. 나 싫고 내 채옥 타고, 남着 그 날. 나, 물고는 어서. 물고는 어서 물고다, 심으로게. 나무랄 때, 검데. 납작 캠슬룸. 내 코 때문에 피테마. 형태, 정석집. 나. 납작 캠슬룸. 모양 어. 와, 나 진짜. 나 진짜. 왜?! 워?! 아, 미안, 미안. 와, 우왕이 형! 예아! 우와! 잠시만! 사실 제가 좀 큰 맘 먹고 산 비싼 트리트먼트이긴 합니다 제가 샤워를 하다가 언뜻 보니까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좀 했죠 아 나 이렇게 트리트먼트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.. 고맙습니다! 역시! 현진이 짱! 멤버들의 세.. 다음 포즈! 한번 화장실 가고 싶어요?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.. 참 믿어 참 믿어 참 믿어 야 미담이 이렇게 수영철 나와! 잘해 아니 대체 왜! 왜 왜 왜! 치약 뚜껑을 안 닫아놓습니까 여러분? 나 아니다! 나 아니야! 역시! 또 한국의 부대찌개가.. 부대찌개가.. 내 지갑.. 대체.. 내 지갑.. 멘탈.. 너무.. diamonds 너무.. 너무.. 내가 왜! 아니.. 아니.. 아 잘.. 너무.. 굿.. 비트박스 하나 주세요 지기 박치기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?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? 소름이 띵고 소름이 띵고 소름이 띵고 조명 문제가 아니었네 그래 내가 이제 숙소에서 사랑하는 멤버들한테 내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안 받아주더라고 아니 옷을 좀 입고 다니시던가요 부정할 수 없나보다 옷을 입고 또 배려해주세요 형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 춤 왔으니까 저희가 아주 그냥 다 찢어버리고 아 다 찢어버리려고 찢어버리고 아 다 찢어버리려고 또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! 안녕 네 고맙습니다 바로 날씨 한번 가볼게요 바로 날씨 한번 가볼게요 바로 날씨 한번 가볼게요 아 우와 이빵 아 아 헿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그냥 개인작 써 그냥! 난 샤워실 안 써! 샤워실 안 써? 리누 씨의 충격 고백 샤워실에서 양치는 안 한다고 샤워실 드리고 줄까? 쫀득한 춤선 멋집 스트레이키즈의 육제비 댄서 현진입니다. 아 댄싱 육제비.. 현진입니다. 안녕! 정규는 왜 이렇게 됐어? 어떻게든 중증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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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퇴퇴 소리 꾹 이기는데? 나는 꾸려졌다가 아무 말도 안 해 정규 형님 원장님 리누 형의 자비로운 용서 덕에 저의.. 여러분 이거 다 하시나요? 이거 다 하시나요? 다 하시나요? 네, 다 하시나요? 응 다 하시나요? 다 하시나요? på 자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